아바타를 받고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날씨도 좋고 비행도 아주 원활해서 아주 좋은 비행이 될 것 같았는데 저의 아바타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몇 년간 무사고였는데 아바타를 만나 추락이란 걸 해보았습니다 그 안타까운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저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추락 이후에 아바타가 정상 비행을 하는지 테스트를 한 영상을 자이로플로우로 안정화 작업을 하여 올려보았습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십쇼 첫 비행이다 보니 앱모드로 변경을 하니 전환이 완료가 되도록 스틱을 녹색 부분에 맞춰 주어야 하는데 착각을 하고 계속 비행을 시도합니다 어 이상하다 왜 앱모드가 안되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서야 앱게 닦게 됩니다 녹색 부분에 스틱을 맞추면서 수동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순간 빛의 감을 잃고 끝내 추락하고 맙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잔디밭 위에 떨어져서 잔디가 완충 역할을 해줘 큰 부상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 저기 있군요 추락의 충격으로 배터리가 튕겨나가기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보는데 제가 배터리를 정확하게 결합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같이 어이없는 실수 하지 마시고 배터리 정확히 결합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안전비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